안녕하세요. 창바번호 20번 임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모델학과에 입학을 하였으며 시니어 모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여러 패션쇼에서 경험도 쌓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무대 미스즈 유니버스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멋진 제 인생의 런웨이를 최고의 무대 미스즈 유니버스에서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